오늘 소개할 경품은 실시간 음성변조 프로그램 플립플립 보이스 체인저입니다. 공홈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변조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목소리를 지원하고 단축키 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변조 프로그램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더보기란에 첨부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품 페이지로 이동하면 경품 기간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해당 페이지가 만료되기 전까지 라이선스 코드를 받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름과 성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고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받기를 누르면 팝업에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확인하다를 누릅니다. 활성화 키를 전송했다는 안내가 보이면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해서 라이선스 코드를 확인합니다. 설치 파일은 다운로드 URL 링크를 누르고요. 설치하는 과정은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설정 팝업이 열리는데 그냥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입출력 장치를 누르면 동일한 설정 팝업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프로 버전 활성화는 설정 메뉴를 누른 다음에 등록하다를 누릅니다. 경품 페이지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고 등록하다를 누릅니다. 등록이 끝나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음성 면조 사운드 목록은 스콜을 내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단에 있는 인기라든지 보컬, 만화, 두려움, 사운드 특성, 더보기에서 장비와 게임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음성 변조 목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호다 탭은 좌측 상단에 있는 하트를 누르면 이렇게 등록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열리는 설정 팝업, 입출력 장치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PC에 연결한 마이크라든지 그리고 오디오 목록을 선택합니다. 스피커는 기본으로 세팅이 잡혀있지만 마이크 같은 경우 목록이 많을 때는 하나씩 선택하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디버그를 클릭합니다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본인이 말하는 음성이 정상적으로 들리는지 테스트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마이크에 따라 울림이라든지 주변 소음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음 감소 부분은 활성화, 비활성화를 하면서 감도 조절을 직접 테스트하면 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라 부분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조할 목소리 부분에 내려받기 아이콘이 있는 것들은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사운드마다 세팅 옵션이 약간씩 다릅니다. 보시면 음전이라든지 비율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바로 음정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음성 변조는 단축키 추가를 누른 다음에 사용할 단축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다른 걸 선택하더라도 세팅한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제3자 액세스를 누르면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디스코드, 기타 플랫폼에서 목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조한 목소리를 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녹음 프로그램으로 녹음을 하더라도 변조된 음성으로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실시간으로 음성을 변조할 수 있다는 부분 그 기능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